극으로 전향한 다카이치의 주장을 좀 봐야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의 천니가 되어도 계속 참배, 직접 가서 참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주사병 이후에 일본의 전쟁은 잘못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는 만주사병 이후는 완전한 일본의 침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침략전쟁이 아니라 방어전쟁이었다. 이게 극우바들의 주장 그대로이고요. 그리고 조선, 대만은 신민지가 아니라 제국의 연장이었다. 그래서 신민지로 그렇게 아주 나쁘게 하지는 않았고 일본의 연장으로 근대화시켜주었다 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노 단파, 무라야마 단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굉장히 극우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극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약과입니까? 하기는 지금 자민당 정권이나 아벨 이후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니까 또 이런 사람이 나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데 다카이치는 첫 번째로 전부의 역사 견해를 재검토하겠습니다. 무라야마 단파를 무효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라야마 단파라는 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지 지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1995년에 사실 자민당, 사회당, 연립 정권의 권식 견해이자 현식적으로는 지금도 일본 정부는 무라야마 단파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 언급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도 부정하지 않았던 그 무라야마 단파를 부정하겠다고 아베도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없네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는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물론 극우적으로 계속 분위기를 만들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바꾸겠다 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2014년입니다. 다카이치가 당시 아베 정권 하에서 자민당의 전조회장이 됐습니다. 간사장 다음의 위치는 전조회장이고요.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갔었네요. 갔어요. 2015년 전국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반 장관 담화를 발표하도록 전부에 요구했다. 왜냐하면 고노탐화가 1993년에 나왔잖아요. 고노탐화는 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그것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2014년 발표한 고노탐화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해서요.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달라고 탄 씨의 스가 관반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러나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노탐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역사적인 부분까지는 깊이 검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서로 합의를 하여서 만든 내용이다. 그러면 정치적인 사물이었습니까? 그래도 고노 요헤이 관반 장관은 내가 한 곳은 고지지 하나도 없다. 고노탐화의 아버지잖아요.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 부정되지는 않았어요. 다카이치는 그냥 다 부정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베 신조도 고노탐화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남긴 것뿐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되면 한일관계는 정말 진짜 파탄이 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리로서는 해보르만 하다. 이게 나치하고 똑같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이가 되면 나치 일본이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의리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존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일관계 박살을 내기 위해서 존이가 되는 이 여성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환실 이거 완실이죠. 완실을 모시고 태어난 초상의 DNA를 개성한 일본 민족의 본질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일본 민족이 우수하다고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있고요. 대단하시네요. 이러한 주장이 바로 일제간점기 일본이 내세웠던 주장 그대로거든요. 그러나 더 이어집니다. GHQ 바로 메가도 사령부죠. GHQ에 의한 헌법 변경이나 교육 지구 폐지로 인해 좋은 전신문화가 쇠대했다. 이러한 관점기까지의 일본 문화, 전신문화가 최고였다. 그 대표가 라고 해서도 이야기가 딴 데로 가요. 생활보조금의 부정수급이다. 이게 뭡니까? 생활보호금이 뭔가요? 지금 일본 안에서 복지가 일본에서 괜찮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상이 아닌데 자기가 가난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정인지 어떤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의 주장은요. 복지를 축소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줄 필요가 없는 복지금이 이렇게 세나간다. 부정적인 수급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수급이 있으면 부정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될 텐데 아예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다 없애자는 것보다 선다인 측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칸자의 논리 다라는 이야기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댓글을 보면 이분이 일본을 확실히 망하게 할 사람이다. 라면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물론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많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진짜 총리가 되면 한일관계까지 확실히 망하게 할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여서 쉽게 그런 얘기하기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베가 가장 전적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까 교수님은 희박하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으면 지금 세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혹시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는 두 사람이 돼요. 거기에 기시당이 잘 안 돼가지고 다카이치하고 코오노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코오노는 당원표가 강한 사람인데 이 결선 투표에서는 당원표가 아니라 국회의원표가 더 많아서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아 백파벌이 미는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파벌이 많이 깨졌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깨졌다고 해도 그러면 나는 또 자유로우니까 니카이파에서도 다카이치에 투표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혼선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정말 재밌겠네요. 진짜 다카이치가 되면 또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중국이요? 네. 우리 한국의 보스판은 또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우리 대성 구도에도 상당 영향을 줄 것 같던데요. 랩